퓨전 360에서 3D 프린팅을 위한 나사선을 모델링하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. 3D 프린터로 출력을 했을 때 이제 잘 들어가야죠. 그리고 너무 헐겁지도 않아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간단하게 여기서는 형상만 그릴 거기 때문에 그냥 기본 스케치 평면에서 원 두 개만 그려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두 개 그렸고요. 길이는 안쪽은 지름 20 그리고 바깥쪽은 지름 30 이렇게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케치 마무리 해서요. 여기 익스트루더죠. 안쪽에 있는 도형 얘는 이제 30 쭉 뽑아주고요. 익스트루더 하게 되면 스케치가 숨김 처리가 되는데 눈을 다시 켜서 익스트루더 여기 바깥쪽 얘도 20 이제 키울 건데 생성을 합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바디 본체를 세 본체로 각각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스케치는 끄고 본다면 자 여기 바디 검색기에서 바디 본체를 열어보면 이 눈을 껐다 켰다 하면은 각각의 모델링이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. 자 그래서 이 바깥쪽 원기둥 일단 잠시 꺼놓고요. 이 이제 얘가 나사가 될 친구인데요. 퓨전에 이제 나사선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 보면 쓰레드라고 있습니다. 쓰레드 이 기능을 선택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 원기둥의 바깥 면을 클릭하면 알아서 나사선이 만들어집니다.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모델링뎀 나타나죠. 얘를 꼭 체크를 해야 3D 모델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. 여기 나사선의 타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기 있는 건 일단 건드리지 않고 자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. 여기 사이즈 20은 이 지름을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바꾸면 바꿀수록 나사선이 이제 더 조밀해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너무 조밀하면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그냥 제일 큰 사이즈로 해서 OK 눌러주고요. 그다음에 첫 번째 바디 잠깐 끄고 두 번째 바디 켠 다음에 역시나 얘도 쓰레드 클릭해서 여기 안쪽이죠. 안쪽에 나사선을 팔 거죠. 안쪽 면을 클릭해 줍니다. 그리고 모델링뎀 체크 해주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안쪽에 이렇게 선이 생기게 되죠. 자 두 개의 바디를 모두 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단면 검사를 통해서 단면을 확인해 볼게요. 이렇게 보면 떨어져 있기는 떨어져 있어요. 두 개의 모델링의 나사선은 떨어져 있긴 떨어져 있습니다.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이 상태로 그대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게 되면 나사선이 뻑뻑해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. 아마 금속으로 깎아서 나사를 만들었다면 서로 잘 결합이 될 텐데 틈 사이가 너무 좁은 거죠.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저는 아 그러면 이 안쪽 나사를 좀 작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여기 타임라인에서 다시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이 사이즈를 이제 18이죠. 지름이니까 양쪽에 이제 1mm 1mm씩 줄여든 거죠. 그래서 OK를 해서 다시 단면 검사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그럼 틈 사이가 확 눈에 보일 정도로 넓어집니다. 그래서 아 이거 괜찮나 좀 싶어서 일단 뽑아봤어요. 그랬더니 아 좀 얘는 많이 헐겁습니다. 그러니까 1mm의 공차를 두는 거는 좀 많이 헐겁습니다. 물론 나사가 빠지지는 않은데 이렇게 끄덕끄덕 한다고 해야 할까요? 그래서 아 안쪽 나사의 사이즈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구나.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안쪽 나사 다시 그대로 20으로 두고요. 똑같이 20, 20이죠. 처음에 만들었던 그대로 두고요. 대신 이 안쪽에 있는 나사 선의 이 면들을 조금씩 줄여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얘를 바디를 잠깐 껐는데요. 자 보면 이 나사를 자세히 보면 총 3개의 면이 보입니다. 자 여기 나사의 기울여진 면 기울여진 윗면 그리고 여기 기울여진 아랫면 그리고 이제 나사의 피치라고 하죠. 이 피치 피치를 나타내는 여기 이렇게 납작한 이 면 이렇게 하나 여기 두 개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. 얘는 클릭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. 면을 클릭해야 돼요. 선을 클릭하면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면을 클릭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이 피치 피치를 잴 때 사용하는 여기 납작한 면 있잖아요. 중간에 있는 이 친구를 클릭하고요.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요. 여기 보면 밀고 당기기 있습니다. 밀고 당기기 얘를 이용해서 이 나사의 면을 조금 더 안쪽으로 줄여줄 건데요. 이 줄이는 정도는 여러분이 프린터 사용하는 레이어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0.2 레이어를 쓰시는 분이라면 0.2 줄이는 게 아니라 양쪽이죠. 지름이니까 0.4 를 줄여야 되고요. 0.3 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0.6 이 되겠죠. 그래야 지름이니까 오른쪽 왼쪽이 똑같이 0.3 씩 줄어듭니다. 한 레이어씩 줄어든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를 먼저 줄여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윗면이죠. 나사선에 기울어진 윗면 클릭해서 얘도 밀고 당기기로 줄여줍니다. 얘는 역시나 레이어 값에 맞춰서 줄여두는데 얘는 한 번만 마이너스 0.3 마이너스 0.2 를 하셔도 돼요. 이거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. 얘는 위에니까 한 번만 하면 되고요. 왜냐하면 얘는 또 이 밑에가 있어요. 밑에가 그래서 이 밑에면 정확하게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밀고 당기기 클릭 그리고 여기다가 값을 마이너스 0.3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레이어 값 3D 프린터 레이어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.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? 다시 바디를 킨 다음에 반면 검사 다시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짠 자 어때요? 아까 첫 번째로 했던 틈보다는 확실히 넓어졌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안쪽에 나사를 아예 크기를 줄여버렸는데 걔보다는 좁습니다. 그래서 이 상태 지금 이 상태로 모델링을 만든 다음에 이 바디를 각각이죠. 각각을 나눠서 메쉬로 꺼낸 다음에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면 지금 이렇게 나사선을 자기가 사용하는 3D 프린터의 레이어 값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공차를 줄여주면 3D 프린팅을 해도 이렇게 잘 들어가는 나사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자막이 되어가 들어있는 뺏이 바다 20 20 20 20 20 21 22 21 22